지오 hundred BY 진아가 버린 원리시절의 풍선을 따르고 날아가는 게 묶는 날 3번 보고 싶었어요? DC 스 오스메 아이! 골라봄미세요 3번! 와! オススメ はい、 뵈てください 3番です 素晴らしい 赤ちゃん子どもたちをご紹介 高さまー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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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저도 키워나이도 응 아 한 번 줘 응 먹으나? 야 이제 하스쿠시 주즈 나는 스쿨 아 당연하지엔 자동차 그것조차 알 수 없잖아 왜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게 될까 조그마한 아이 시절이 때로는 나도 그냥 하늘로 피 날아가고 싶어 잊었던 나의 꿈들과 추억을 가질 수 있고 지나가버린 우리 시절에